자, 오늘은 26강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의 ing하고 pp가 나와 있는데 자, 이 동사의 ing 앞에서 배웠는데 어, 얘가 또 명사를 수식하나?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동사의 ing가 뭐였냐면 얘는 동명사였지. 어, 동명사가 뭐죠? 어, 얘는 원래 동사였어. 하지만 ing를 붙이는 순간 얘는 명사가 돼가지고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지. 하지만 오늘 배우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의 ing는 동명사가 아니야. 이때 이제 얘 이름은 현재분사라고 하는 거고 얘는 과거분사라고 한단 말이야. 어,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기능이 달라서 그래. 동명사 같은 경우는 명사가 됐지만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되는 거야. 형용사가 뭐죠? 어, 그렇지. 얘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지? 그렇지. 명사가 있고 이 뒤에 투 동사가 있으면 이 투 동사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ing도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도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래서 오늘은 말이지 이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에 대해서 배울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자, 명사 뒤에 동사의 ing가 있으면 이 동사의 ing가 이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요. 얘의 이름은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데 과거분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습니다. 과거분사라는 거. 둘 다 기능이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이랍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시장에 뭐가 나오겠어? 둘 다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면 얘를 써요, 얘를 써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니까 차이를 알아야겠지. 현재 분사 같은 경우는요. 능동의 의미가 있고요. 과거분사는요.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해석할 때 무엇무엇 하는 명사. 얘는 무엇무엇 되는 명사. 얘를 너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꾸 시험에서 이 명사를 수식하는 애를 쓸 때 동사의 ing 쓸래? 동사의 ing 쓸래? 과거분사 쓸래?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얘처럼 이렇게 명사의 뒤에서 수식할 수 있지만 명사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명사 앞뒤에 동사의 ing가 보이거든. 이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고. 자, 여기 예문을 봐볼까? 자, 예문을 봤더니 제일 처음에 시작이 어, 동사의 ing다. 동명사 줘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그래. 동명사 줘오면 동명사 줘오면 동사하는 것. 그렇지. 이야기하는 것. 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앵무새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지난주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토크하고 누구와 이야기할 때 토크투를 쓰거나 토크위드를 써가지고 누구누구랑 이야기하다.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근데 그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앵무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말이 되니? 이상하다는 거지. 아, 이 동명사 주어가 아니겠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주어가 아니래. 그러면 사실은 얘가 주어였던 거야. 근데 이 주어가 품사 뭐라고요? 아, 명사요. 명사 앞에 동사의 ing지가 있다면 이 명사를 수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앵무새는 앵무새인데 말을 하는 앵무새. 말을 하는 앵무새는 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말을. 완전 부드럽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딱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 어? 해석이 이상해. 그러면 너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배웠던 건 내에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지. 너희가 또 새로운 걸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명사가 있고 명사 앞에라든가 명사 뒤쪽에 이렇게 동사의 ing지가 존재하면 해석할 때 이거 하는 명사, 이거 하는 명사도 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말하는 앵무새는 인간의 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주어니까 이렇게 주어 표시 한번 해보자. 자, 핸드폰은 이라고 했어. 아, 얘 주어네요. 그런데 보니까 아, 링 울리다 말 될 것 같은데 동사의 ing지가 붙었어.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닌 거지. 그러면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어디 있을까 봤더니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휴대폰은 나의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 여기 그럼 동사의 ing가 왜 붙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얘가 주어 있긴 하지만 어차피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ing가 이 명사를 수직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 알겠지? 시끄럽게 울리는 핸드폰은 우리 아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또 하나. 그러면 이 명사를 수직할 때 얘는요. 왜 앞에서 수직하고 얘는 왜 뒤에서 수직하죠? 얘는 앞에 있는데 얘는 왜 뒤에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동사의 ing 단독으로 수직할 경우는요. 앞에 위치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시끄럽게 울리는 휴대폰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단어가 두 개 이상이 돼버리면 뒤쪽에 위치하는 거야. 이것도 알아두자. 그러면 조금 더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자. 208번에 딱 보니까 주어가 안 보여요. 동사로 시작했네. 명령문이야. 모든 명령문에다가 don't를 써버리면 이 명령문의 부정이야. 이거 해라. 반대가 하지마. 이런 거겠지? 붙지마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해서 아 붙지마 했으니까 동사의 ing가 얘의 목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끓는 것을 붙지마. 이게 말이 되니? 끓는 것을 붙지마. 말이 되게 이상하지. 그럼 붙지마라고 하면 뭐를 붙지 말까 하면 아 물을 붙지마라고 하면 되게 부드럽지. 그래서 이게 되게 헷갈려. 우리가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이렇게 되게 헷갈리겠지. 그래서 해석을 해보라고. 얘가 동명사라면 뭐뭐 하는 것이겠지. 그런데 방금 해석이 되어보니까 붙지마 끓는 것을 물을 물을 끓는 것을 붙지마. 말이 안 되는데. 이상하다는 거지. 이런 경우에 붙지마 무엇을 물을 아 물이 명사야. 이 명사 앞과 뒤에 동사의 ing가 보이면 이 명사를 수직할 수 있다고요. 끓는 물 이렇게. 괜찮지? 끓는 물을 붙지마세요. 티백에 그것이 차를 태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부드럽겠지. 이제 학생들이 조금 배우는 것이 늘어가면서 헷갈리는 게 많이 보일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을 확실히 정리해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헷갈릴 거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면 반드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거야. 자, 209번도 한번 봐볼까요? 더 맨이라고 해가지고 아, 얘가 주어겠구나. 그러면 아, 그 남자가 앉아있나? 라고 했더니 sit이라는 동사가 아니라 여기에 ing가 붙었다니까. 일단 동사의 형태가 바뀌면 얘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닌 거지. 그럼 이 주어 있는 동사 어디 있을까요? 봤더니 쭉 가서 누가 보이지? 아, 여기 동사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라고 했더니 어차피 얘가 주어이기도 하지만 명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ing가 명사를 수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잖니. 그래서 해석할 때는 앉아있는 남자. 이렇게. 듣지? 어디예요? 어디서? 이런 식으로. 영화관에서 내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코를 골고 있는 중입니다. 자, 210번 봐볼까요? 갤럭시 주어, 그 다음에 is, 비동사, 아, 보어 여기까지.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의 이 형식 문장이야. 우주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구조물이라는 것이 보어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명사이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동사의 ing를 수직을 받을 수가 있다구요. 그래서 contain, 포함하다, containing, 포함하는 이렇게. 뭐를 포함하는데? 수십억 개의 별들을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까? 우주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어떤 구조물이라면 수십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구조물이요. 라고 했어. 자, 이제 과거 분사를 배울 거야. 자, 과거 분사는 또 헷갈리는 게 이제 뭐냐면 너희 그 과거 분사 형태 다 외웠지. 자, watch. 얘 과거 뭐지? 그렇지, watch it.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watch it.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과거인지 과거 분사인지 두 개가 헷갈리는 거지. 물론 너희가 이렇게 write, wrote, written처럼 아예 과거하고 과거 분사 형태가 다른 종류가 두 경우는 과거 동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는 쉽게 알 수가 있어. 하지만 얘처럼 과거 동사와 과거 분사가 같아버린 경우에 헷갈린단 말이야. 일단은 너희 과거 분사 형태 다 암기했지. 다 암기했다는 전제하에서 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도 이거 암기하지 않은 학생들은 빨리 빨리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일단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렇게 동사에 이디를 묻힌 형태가 있고요. 아예 형태가 다른 pp라고 하기도 해. 얘를 전부 다 과거 분사라고 할 수 있는데 얘도 똑같이 명사를 수직할 수 있다니까? 명사 앞과 뒤에 동사의 이디 과거 분사 상태가 있으면 얘도 이런 식으로 명사를 수직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차이는 뭐냐면 얘가 약간 수동의 의미에서 무어무어 되는 이런 느낌이야. 자, 봐볼까? 얘도 봤더니 제일 처음에 주어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지. 얘가 주어인지는 알겠지? 얘도 주어가 될 수 없고 얘도 주어가 될 수 없다니까?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야. 선수가 다쳤어. 뭐를? 발목을?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구조인데요. 이 주어가 어차피 명사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식을 받을 수 있다니까? 형용사의 수식을 태클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동사로 태클을 걸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니. 그런데 이 선수가 태클을 걸었어? 태클을 건 선수가 다친 게 아니라 태클을 받은 선수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뭐 하느냐 아니라 뭐 뭐 되는 일을 듣고 싶은 거지. 이런 경우에 과거 분사를 쓰는 거란 말이야. 얘도 봐보자. 제일 처음에 나온 명사가 주어야 이게 주어야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아, 샀다. 아, 동사인가 보다. 할 수 있어, 얘들아. 그치? 왜? 이게 기본적으로 샀다라고 하는 동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딱 보는 순간 이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돼. 옷이 샀다? 말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 옷이 샀으면 무엇을 있어? 없다니까? 어,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쭉 갔더니 뭐가 보이지? 어, 저 동사가 보이고 있어. 본동사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는 주어 동사인 거지. 그래서 옷이 교환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 도대체 얘가 뭐지? 라고 봤더니 옷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이기도 하지만 명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효용사의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사도 효용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에 ing를 붙여가라. 동사 id를 붙여가지고 이 명사를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다 왜 buying을 쓰면 안 돼요? 둘 다 수익할 수 있다는데 아까 말했지? 동사에 ing도 소식, 동사 id도 소식. 그러면 차이가 뭐라고? 무엇, 무엇, 하는 얘는 무엇, 무엇, 되는 이 말이야. 사는 옷이야? 아니면 구매가 된 옷이야? 그렇지. 구매가 된 옷이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pp 형태를 취한 거라는 거지. 그래서 세일 동안에 구매가 되어진 옷은 교환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는 거야. 이들이 여기서부터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동사의 ing 형태를 다 공부해놓은 줄 알았더니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헷갈리게 하고 있으니까 헤매는 거지. 그리고 동사에 이들을 붙이면 과거인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기능이 있대. 헷갈리는 거야. 이거에다 정확히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장구조 분석할 때 너무 힘들어. 조금 더 연습해보자.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나는 나의 얼굴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요? 인이 뭐지? 아, 전지사요. 뒤에 뭐 필요하다고요? 명사요. 전지사의 명사가 여기 있다고요. 이렇게 이 앞에 얘가 뭘까요? 어, 클린드는 클린 청소하다인데 그러면 클린드 이디 또 클린드 이디 뭘까요? 얘는 청소했다인데 동사가 필요하니 이미 동사 있는데 한 문장에서는 동사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 동사 아니다. 그럼 얘는 클린드 과거 분사겠다. 과거 분사의 기능이 뭐라고요? 형용사요. 뭘 수직한다고요? 명사를 수직해요. 명사를 수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클린드는 해석 어떻게 한다겠지? 청소한 게 아니라 청소가 된 거야. 그래서 청소가 되어진 요리에 이렇게 우리말로 좀 부드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닦인 창문에서 나는 확실하게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좋은 해빗이 얘가 주어였어. 아, 동사 폼 형성하다니까 이디 붙여가지고 형성했다. 라고 했어. 근데 좀 이상하구나. 라고 느껴지니? 습관이 형성했다. 뭐를? 목적이 있어? 목적이 없단 말이야. 아, 그럼 얘가 잘못된 건가? 수동 써야 되는데? 라고 하면 안 돼. 잘못된 문장을 고려한 게 아니란 말이야. 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럼 뭔가 이상하구나. 혹시 뒤를 쭉 봤더니 뭐가 보이지? 동사가 보이고 있다니까. 그러면 문장에서 동사가 두 개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폼드라고 하는 것은 폼이라고 하는 동사의 과거일 수도 있지만 과거 분사일 수도 있잖니. 하지만 make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동사밖에 안 되는 걸? 그렇지. 얘가 본동사야.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닌 거고 얘는 과거 분사겠지. 과거 분사 기능이 뭐라고요? 형용사요. 뭘 수식한다고요? 명사를 수식한다고요. 그래서 얘는 수식 표시. 이렇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 무엇 된다. 이렇게. 그래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좋은 습관이 만듭니다. 모든 차이를 이런 식으로. 알겠지? 이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처음 배우면 엄청 헷갈리는 거야. 지금 미치겠어요라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차근차근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자, 밑에 한번 봐볼까? 자, 분사 형태를 쓰래요. 분사 형태를. 자, 어차피 분사는 동사의 ing 아니면 동사의 ed 또는 pp 형태를 취하는데 얘가 앞에 앞에 있는 이 명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명사가 이 동사 한다라고 하면 동사하는 명사. 이 명사가 이 동사 된다라고 하면 이 동사 되는 명사. 이렇게 주는 거지. 똑같이 waiting을 쓸까? waited을 쓸까? 물어봤어.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기다린다. 말 돼? 안 돼? 된다고 그러면 waiting을 쓰라고. 자, 스틱 같은 경우에 껌이 붙인다. 말 돼? 안 되지. 껌이 붙여져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과거 분사 써야지. stock. 얘는 지금 베이비가 있어. 그럼 베이비가 웃는다. 말 돼? 안 돼? 된다고. 그러면 웃는 아이에서 smiling. 있어 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그렇지. 감자가 보이고 있지. fried. 튀기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감자가 튀겼어? 아니지. 튀겨진 거기 때문에 fried가 맞겠지. 자, 얘는 fence 울타리가 보이고 있지. 울타리 break. 그런데 울타리가 부순 거야? 아니지. 울타리가 부서진 거겠지. 그래서 broken.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일단 여기서 분사 형태만 쓰라고 해가지고 현재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만 알아보는 방법은 얘가 수직하는 이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 명사가 동사합니다라고 하면은 능동관계 해가지고 무엇뭇 하는 동사의 아인지를 붙이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수직하는 이 명사하고 이 동사의 관계가 수동이잖아. 그러면 무엇뭇 되는 해가지고 과거 분사를 쓰는 거지. 자, 이제 체률문 문제 넘어와가지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해석도 하시고 주원지, 목적원지, 보원지 고려서 했는데 일단은 모든 문제에서 주호, 동사 얘를 찾는 연습을 꼭 해줘야 돼. 자, 일단 봤더니 제일 처음 나온 명사가 아, 주어예요. 라고 했어. 그러면 어, 얘 동사인가? 왜? leave, left, left니까. 그래서 어, 과거인가 보다. 라고 해가지고 어, 핸드백이 남겨두었어. 자기가 남겨두었어. 말 돼,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뭔가 이상해? 라고 봤더니 뒤에 이렇게 동사에 s가 붙어있는 본동사가 딱 보인단 말이야. 아, 얘 동사 아니네요. 그럼 뭐라고? leave, left, left 라고 하는 과거 분사야. 어, 과거 분사라고요? 분사는 기능이 뭐라고? 형용사라고요.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뭘 꾸며준다고요?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마침 앞에 명사가 있네요. 수식 표시. 이렇게. 자, 그런데 과거 분사를 쓴 이유는 얘하고 얘가 무슨 관계? 수동 관계. 그래서 핸드백이 남겨진 거야. 해석할 때는 남겨진 핸드백.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테이블 위에 남겨진 핸드백은 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belong to는 어디어디에 속하는 뜻이야. 그래서 이 밑줄근 부분이 주원해요. 이렇게. 자, this, is. 누가 봐도 is 뒤에 뭐가 필요하죠? 그렇지. 보호가 필요하지. 그래서 보호 자리에 이렇게 명사가 딱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명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과거 분사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얘는 그나마 굉장히 쉬운 게 write, wrote, written이라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얘는 과거 분사거든? 바로 알 수 있겠지. 아, 얘 과거 분사라니까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기능이 뭐라고요? 회용사요. 자, 회용사라고 하는 것은 뭘 꾸며준다고요? 명사를 꾸며준다고요. 그래서 수식 표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한 게 아니라 된 거야. 쓴 게 아니라 쓰여진 거야.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미스테리 소설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3번에 주어 보이고요. should not 얘는 부정이야. 동사, approach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버스에 접근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버스는 버스인데 어떤 버스 해가지고 움직이는 버스 얘는 바로 할 수 있겠다. 명사 앞이나 뒤에 이렇게 동사의 ing가 보이면 동사하는 명사 이런 식으로 얘는 동사 뒤이기 때문에 아, 목적 자리에 있네요. 라는 거. 4번에 학생들이 얘가 주어야 뒤에 봤더니 어플라이에 ing부터 있네요. 얘는 동사는 아니겠네. 그럼 동사 어딨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어차피 주어는 주어인데 품사적으로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의 ing 수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쉽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는 거야. 해석은 무엇, 무엇, 하는. 이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학생들이 프랑스어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되겠지. 얘는 주어. 5번에 많은 사람들이 consider 얘는 동사인데 consider 하면 얘는 5형식 동사야. 목적어를 목적 보호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섬을 아름다운 장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라고 했어. 그런데 목적각 보호자리에 명사를 쓸 수 있다. 그랬지. 명사가 있고 명사 뒤에 동사의 ing 있습니다. 소식 표시. 이렇게 해석할 때는 무엇, 무엇, 하는. 이라고 하면 되겠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아름다운 장소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되겠지. 분사 같은 경우는 해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꼼꼼히 공부하는 게 엄청 중요해. 여기도 한 번 봐보자. 얘도 지금 분사와 딸린 어구를 찾아서 묶으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문장 구조 표시하고 해석하는 거. 봐볼까요?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좋은 리더를 이라고 해서 주어동사, 목적어 해서 3형식 문장이야. 그런데 이 목적어가 명사다 보니까 이 명사를 동사의 ing가 이런 식으로 수직하고 있는 구조겠지.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리더를요. 리더는 리더인데 어떤 리더 우리의 팀을 이끄는 무엇, 무엇,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얘도 주어 증거는 이라고 했어. 증거하고 아, 얜 파인드의 과거인가 보다 해서 파인드, 파운드, 과거구나 증거가 발견했다 말 테니 말이 안 되지. 증거가 발견했다라고 해도 무엇을, 목적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아, 뭔가 이상해 라고 느끼는 순간 뒤에 쭉 갔더니 아, 동사가 보이고 있네. 그래서 증거가 도와주었어 경찰을 해서 주어동사, 목적어 3형식 구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동사가 아니라고? 그럼 뭘까? 그렇지. 세 번째 과거 분사 자, 과거 분사는 기능이 무슨 기능? 형용사 기능 형용사는 무슨 역할? 그렇지. 명사를 수직해. 그러면 수직 표시 이렇게 근데 과거 분사다 보니까 해석할 때는 하는이 아니라 되는 이 말이야. 발견된 이렇게 그 차에서 발견된 증거가 경찰을 도왔다. 발본도 얘가 주어야 그리고 동사의 ing는 동사가 아니라 그랬지. 쭉 가다보면 뭐가 보이지? 그렇지. 동사 여기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주어가 동사의 아, 룩 이 형식 동사 어떤 상태로 보이다? 뭐겠지.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보여 라고 했어. 그런데 주어지만 명사기 때문에 동사의 ing 수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만 하는 눈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매우 행복해 보여 라고 하면 되겠지. 여기도 소방관들이 주어고요. 레스큐 구조했습니다. 무엇을 주어 동사 목적어 삼양식 구조야. 자, 그런데 서라운드라고 해서 둘러싸다 했는데 애들이 아, 이디 붙었구나 둘러쌌다 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얘는 이미 동사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동사를 쓰려면 앞에다가 엔드를 써야 돼. 그래서 이 주어가 동사했어 그리고 또 동사했어 이런 식으로 얘가 없는 상태에서 동사를 쓸 수가 없다니까 그럼 이 동사 아니면 뭔데요? 그렇지. 서라운드 서라운디드 서라운디드 해가지고 과거 분사인 거라고요. 과거 분사는 기능이 뭐라고? 그렇지. 형용사 기능이요. 그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하는이 아니라 되는 둘러싸여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소방관이 마침내 구조했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데 불길에 둘러싸인 사람들을 구조했다 라고 하면 되겠지. 10번에 10번에 주어 동사 아 become 동사는 이형식 동사요. 그럼 뒤에 보호가 필요하겠네. 보호자리에 명사 쓸 수 있습니다. 명사 뒤에 동사의 아인즈가 보이면 수식 표시 이렇게 해서 좌는 되었습니다. 연구자가요. 어떤 연구자요? 디벨로프 그렇지. 뭐 뭐 하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되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자 얘 같은 경우도 알맞는 분사 형태를 고르세요. 라고 했어. 이미 분사라고 했기 때문에 동사의 아인즈 쓸래 동사의 이디 쓸래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방법은 뭐라고 하냐면 얘가 수식하는 이 명사가 이 동사를 한다면 능동해서 동사의 아인즈 이 명사가 이 동사 된다 라고 하면 동사 이디를 쓰면 되는 거야. 또는 과거 분사 이렇게 자 그러면 아이들이 옮긴다 말 돼 안 돼? 아 되지. 특히나 아이들이 옮긴다면 뭐를 우산을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케어링이 맞는 거야. 자 얘는 지금 프라이 해가지고 명사 뭘 꾸며줄까요? 그렇지. 스퀴드라고 하는 오징어를 꾸며줄 건데 오징어가 튀기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튀겨진 오징어 해가지고 프라이드 이렇게 얘는 뭘 수식할까요? 그치? 이벤트라고 하는 이 명사가 보이고 있지? 그럼 이벤트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 되냐 안 되니? 이벤트가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지?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봤더니 소개한다면 뒤에 무엇을 새로운 서비스를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는 이벤트? 말 되잖니. 그래서 얘는 뭐뭐 하는에서 ing 붙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인트로 중요한 것은 해석이야. 얘들아 단순히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을 할 수 있으라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얘가 주어 동사의 ing부터 씁니다. 얘는 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 그럼 이 주어에 대한 동사 어딨죠? 쭉 가면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수식하고 있구나. 라는 거. 빨간 우산을 들고 있는 아이는 나의 사촌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한 번 해석하는 연습 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 영작 봐보자. 똑같이 주어 찾고 동사 찾고 해야겠지. 나는 할 수 없었다. 필기를 했는데 필기하다가 take notes야. 그치? take가 동사고 필기가 목적였지. 그래서 할 수 없었습니다. 필기를 이렇게 자, 무엇 때문에? 팔 때문에 라고 해서 이 because of가 전치사야. 전치사 뒤에는 뭘 쓴다고요? 명사를 쓰기 때문에 팔 때문에 라고 했어. 근데 팔은 팔인데 부러진 팔이기 때문에 수식이 붙구나. 일단은 주어 동사 목적을 한 번 써볼까? 일단 이런 식으로 나는 필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까지 쓰고 because of가 전치사기 때문에 나의 팔 때문에 라고 해서 팔을 썼단 말이야. 근데 팔은 팔인데 무슨 팔 해가지고 부러진 팔 이때 브로컨을 쓴 거 알겠지? 왜? 팔이 자기가 부러뜨렸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부러뜨려진 팔 이런 식으로 19번에 그녀는 잠자는 아기를 침대에 내려놓았다 했어. 그러면 그녀는 얘가 주어겠네. 내려놓았다. 얘가 동사겠네. 무엇을 그렇지 아기를 얘가 목적했네. 근데 아기는 아기인데 무슨 아기요? 해서 수식이 붙는 거야. 잠자는 아기를요. 어디에? 그렇지 침대 마지막에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은 그녀가 내려놓았어요. 이렇게 아기를 해서 얘가 목적어인데 아기는 아기인데 잠자는 아기에 가서 단도로 수식하기 때문에 앞에 위치한 거야. 그래서 잠자는 아기를 침대에 라고 하면 되겠지. 자 20번에 우리 가족은 얘가 주어고요. 수지의 졸업식을 축하하는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 초대를 받았어가 얘가 동사겠네. 그런데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을 써야겠지. 그리고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까지. 근데 파티는 파티인데 어떤 파티지? 그렇지. 수지의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 축하를 하는 파티. 축하하는데 또 뭐를? 졸업을. 까지. 순서 알겠지. 일단은 가족이 초대 받았어. 파티에. 까지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축하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보여. 근데 축하를 하는 로 바뀌어버렸네. 아 그러니까 얘는 이 파티가 수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축하하는 파티에서 동사에 아인지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셀러브레이팅 써주고 축하하긴 축하한데 뭐를 축하하죠? 라고 해서 이 동사 자체의 목적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수지의 졸업을 축하하는 파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오늘은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를 배웠는데 이 현재 분사하고 너희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동명사하고 많이 헷갈릴 거란 말이야.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가면 동명사지만 명사를 수식하는 동사의 아인지 다시 말해서 명사 앞뒤에 이 동사의 아인지가 위치한다는 거 이럴 경우는 무엇뭇 하는 명사라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현재 분사를 쓸지 과거 분사를 쓸지 결정하는 건데 이 명사를 분사 두 가지 다 수직할 수 있어. 왜? 둘 다 형사 기능하니까 하지만 현재 분사를 쓰는 거 하고 과거 분사를 쓰는 거 차이는 뭐냐면 이 명사가 이 동사 한대 그러면 동사의 아인지를 써가지고 무엇뭇 하는 명사 이 명사 이 동사 된대라고 하면 과거 분사 써가지고 이 동사 되는 명사라고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각각 예문을 다 적어놨는데 학생들이 특히나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왜? 이런 식으로 어 폼이라고 하는 동사가 과거 형태도 폼 드고 과거 분사도 폼 드인 경우에 이건지 이건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단은 어 주어 동사 같이 보여.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좋은 습관이 형성을 했습니다. 모를 목적 없네요. 아 이상해. 봤더니 뒤에 동사가 딱 보이고 있단 말이야. 아 얘 동사 아니네요. 그러면 pp 이걸 아는 순간 수식 표시 수식 표시 한 순간 해석을 어떻게 하고 무언 뭐 되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 분사부터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그리고 여기가 영어 실력이 올라가지고 조금 더 어려운 구문을 공부할 때 분명히 이 분사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도 긴 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어. 안녕 안녕